오늘은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페이커 선수를 욕하는 한국 여자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디 fm을 하는 한국 여자들과 여성시대 한국 여자들은 조속히 중국으로 떠나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지금 한국 여자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난 페이커 선수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페이커 선수가 여캠 bj 박민정 씨를 향해서 방송하는 분 아니냐고 말했고 박민정 씨와 페이커 선수가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논란이 시작되었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한국 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실 건가요? 이 논란글의 첫 댓글은 기대도 안 했지만 남자들 존나 더럽다. 라는 댓글로 시작합니다. 페이커 올려치기 할 때 의아했는데 이제 덜 보일 것 같아서 기분 좋다는 한국 여자들. 인성 좋고 바르고 책 많이 읽고 생각 깊다고 올려치기 당하는 페이커도 한남이다. 갬돌이 한남이 뭐라고 인성 영업하는 건지 원래 짜증나 썼어 한국 남자. 라고 말하며 무지성으로 욕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프로게이머는 트위치 육수 한남이랑 똑같다. 페이커 남자들이 겁나 추앙하더니 그도 일개 조시였을 뿐이다. 한국 남자 페이커 수준 존나 천박하다. 페이커도 갱 한국 남자다. 게임하는 남자는 다 여캠 본다 제정신이 아니다. 같은 식으로 페이커 선수를 욕하고 악플다는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페이커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일베인증을 했다거나 fm리스트 인증한 게 아니라 그냥 행사에서 여캠을 보고 방송에서 봤다고 인사 한마디 했다는 걸 가지고 개같이 욕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그냥 시원하게 페이커 선수를 향해 한남이라는 말을 박아버리는 우리 한국 여자들. 저는 말이죠 이 한국 여자들을 그냥 살려둘 생각이 없습니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돼지들 싸그리 잡아다가 직접 티원해 제보를 보내놓은 상태이고 우리 여성시대 한국 여자들은 제발 악플로 연예인 죽이는 것 좀 그만하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이 페이커 선수를 향해 발광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과거 페이커 선수는 우한 폐렴 극복을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국 여자들은 돈 잘 버는데 더 해라 뭐하냐? 1억은 할 줄 알았더니 뭐하는 거냐? 크크 적건 그냥 세금 감면하려고 하는 거다 3천만 원이면 세금 감면인데 더 해라. 페이커 3천만 원 기부 깬다 페이커 마 기부 더하나나? 같은 양심 터진 소리를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과거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장례여 같은 식으로 성희롱을 같이 겸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3천만 원 기부는 존나게 깬다. 버는 돈이 얼마인데 가성비충 오지네 같은 소리를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 양심이 뒤져도 저렇게 뒤질 수가 있나 싶은 한국 여자들의 악플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참고로 한국 여자들은 안산이 전장연에 50만 원을 허버허버 기부했을 때 좋은 일로 기부를 해도 지랄들이 세어 돈 내는 기부자 맘이지 라는 식으로 50만 원 기부를 개같이 쉴드 치고 있었다는 사실. 페이커 선수가 우한 폐렴에 3천만 원 기부하는 건 좀생이라 욕해야 하지만 한국 여자가 50만 원 드릉드릉 기부하는 건 찬양하는 여성들의 이중성. 여러분은 지금 한국 여성들이 보여주는 악플을 이해할 수가 있으신가요? 이 한국 여자들은 여자 페이커는 왜 없냐는 식으로 페이커 선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여자는 게임자라면 핵으로 몰아가서 여자 프로게이머가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여자라서 당했다 같은 논리를 펼치는 우리 한국 여자들. 한국 여자들은 여자들이 게임 못한다는 열등감을 페이커 선수에게 대신 분풀이하고 있으며 논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선수에게 악플을 달며 그 열등감을 열심히 분출 중이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 한국 여자들 싸그리 신고 넣었다는 싱글벙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경찰서 가서도 여자라서 고소당했다 말해보시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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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